이변. 좋은 아침이야. 네, 좋은 아침이요. 나 이제 운동 아예 안 하는 거야? 오늘도 안 나왔던데. 원래 너 만나려고 끄는 거야. 윤재 씨 만나서 징검다리로 쓰려고. 이제 본색이 다 나오는구먼. 다 나오지. 윤재 씨한테 달라고 할까 봐. 운동 너무 싫어. 너 상견난다며. 나도 가는 거야? 형수님이 안 오시면 안 되죠. 조카한테 첫 선물하는 삼촌이 되고 싶었어요. 어머, 현재야. 수재 도련님이야. 애기 옷이야. 너랑 너무 땀파냐. 나는 현재고 수재는 도련님이냐? 아, 다이튼. 너는 나의 대학 직속 후배이자. 우리 로폼의 부대 보면서. 왜 따라오는 거야? 부탁할 게 뭐야? 오늘 오후 회의 저녁에 하자. 퇴근 시간은 좀 지켜주라. 산부인과 가려고. 시간이 없어.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준비한다고 일 엄청 몰아주더니 결혼하고도 이럴 거냐? 넌 이런 일 없을 것 같아? 없을 것 같아. 나는 누나처럼 결혼 날짜를 한 달 안에 잡지는 않을 테니까. 암튼 저녁에 회의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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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